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준금리가 또 동결이 됐습니다. 당분간 높은 이자율 추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한 차례 그칠 전망입니다. 젤렌스크리 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분열된 독일은 행복하지 않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중단시켜야 한다. 라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계획했고 또 지시했던 가자지구 임시부두 운영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민간인 피해만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억 3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건설을 시킨 가자지구의 구호 목적의 임시부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금 5살 미만의 어린이 8천 명 이상 영양실조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협상 역시 지금 아시다시피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2억 3천만 달러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월스트리트저널 어제 보도를 보면 개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부두가 파손이 됐고 피해수이 됐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런 재운영을 반복하면서 가자지구 주민을 돕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3월 달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 또 급하게 건설을 했는데 이 부두가 지중해 앞바닥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파도라는 것이 특히 지중해는 여름에 더 세지는 경향이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들이 부두가 지난달 말에는 가동한 지 열흘 만에 처음으로 깨진 것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날림 공사를 인정한 셈인데 바이든 대통령 발표 두 달 만인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됐던 가자지구의 임시 부두가 열흘 정도 운영하고 파손됐고 또 지난달 말에 또 수리하고 이달 초에 다시 공사를 마쳤는데 다시 바다 상태가 거칠어지면서 또 폐쇄된 다음에 재개되고 지금 솔직히 엉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7일이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을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의 땅을 통한 구호품 반임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가자지구 해안의 바닷가 근처에 임시 부두를 설립해가지고 바닷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미군들 항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안지역의 군수품 보급을 위해서 임시 항구가 애초에 바다 물결이 심하면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 특히 지중해는 태평명도 사정이 더 악화되어 있죠. 그런데 허겁지겁 건설했던 게 결국 시행착오로 밝혀졌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날씨 그리고 바람 파도 리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런 부두 설립 앞으로도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두가 영구적으로 폐쇄가 되면 지중해를 통한 구호품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슈도도드 항구를 통해서 전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가자지구 기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주요 통로였던 가자지구 제일 남쪽 라파 건문소 쪽을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이 지역 라파 지상공격이 시작되면서 구호품 전달 그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유엔 자료를 보면 가자에 들어간 구호품 규모가 6월부터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요. 3월 달 반입된 트럭 숫자가 5천 대 4월 달에는 트럭이 5천 7백 대였는데 5월부터 3천 대 수준으로 격감했고 하루 평균 반입 대수가 4월에 170대였는데 5월에 97대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80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가자지구에 하루 평균 500대 정도의 구호 트럭이 들어가서 5월 반입된 구호품 가운데 미국이 건설한 임시 부두를 통해서는 아주 조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융로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TO 사무총장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가자지구에 5살 미만 어린이들 최소한 8천 명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1,600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로 가자 휴전 결연이 채택을 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휴전 협상 아직 표류하고 있죠. 하마스 측이 인질명단에 장기형을 선고받은 이스라엘에 같이 있는 수감자들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요구하면서 이제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망 숫자 지금 3만 7천 2백 명까지 늘어난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금리 관련 소식인데 우리가 다 예상했던 그대로 기준금리가 이번에 또 동결됐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전망 기존에 3번까지 예상되는데 결국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높은 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어저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 이제 5.25에서 5.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이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지난해 7월까지는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지만 2023년 9월 이후에 이제까지 7번 연속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23년 전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 이자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대한민국 지금 연 3.5%인데 두 나라의 금리 차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2%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죠. 이 갭이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자율을 바뀌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서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경제활동이 굳건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고용 역시 튼튼하고 그리고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 2%, 인플레이션 2% 수준의 목표에 부합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이자율을 바꿀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만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하면 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변동이 없다. 계속 물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로 이룩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건데 연준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 말 미국 금리가 4%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전망한 3.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은 지금의 5.25% 계속 유지하는 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자율이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될 이유가 있나 이런 의견도 상당한 듯 해요.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렇지만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너무 판단을 빨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전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둔화가 됐는데 파월 의장은 또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이자율을 받고 이렇게 급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 봉으로도에 따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차례 한 번만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물가 상승 역시 목표치인 2%대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 높아지지 않을 때 그때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연준이 아직까지 매우 신중한 태도로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일찌감치 선언하는 것을 피하는 신중 모드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노동시장 그리고 주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현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금리 동결이 발표된 직후에 대부분 주가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 평균만 35포인트 떨어진 38,712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스탠다드의 푸어스 500지수는 45.71포인트 올랐고 나스닥 지수 역시 264.89포인트나 올랐는데 두 지수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경제매체인 CNBC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냉각 기미를 보이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화두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술주 말입니다. 기술주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떨까요? 요즘은 점단 테크, 테크놀로지, 기술주 이런 말만 들리는데 오픈 AI와 손을 잡은 테크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애플 이 두 회사가 나란히 랠리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애플 주가 며칠째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고가를 썼습니다. 아마 한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전날보다 2.86%나 급등해서 213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애플 시가 총액 지금 3조 2,672억 달러 장중 한때는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하루 사이에 주가가 1.94%나 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방어를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3조 2,7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1등으로 등극을 했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유명한 회사죠. 주가가 140달러로 역시 13% 올랐고 하여튼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경제 소식 조금 뒤에 데일리 브리핑 순서에서 최은화 퀀텀 F&A 대표가 보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드디어 ai 칩 생산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어저께 북가주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 2027년에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돌입해 가서 인공지능 ai 칩 개발부터 위탁 생산 조립에 이르기까지 ai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한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지금 ai 열풍에 따른 칩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라이벌 TSMC를 추격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한 자리였는데요. ai 시대를 주도할 만한 반도체 부문의 기술 전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그리고 메모리 첨단 조립을 원팀으로 제공하고 있는 ai 칩 생산을 위해서 역시 원스톱 턴키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2027년부터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고대역폭 hbm 그리고 이를 패키징한 통합 ai 솔루션까지 통해서 성능은 더 높아졌지만 전기는 더 적게 먹는 그런 ai 칩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2027년 3년 뒤에는 새로운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해서 이를 더욱 강화했다고 삼성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바꾸네요. 최근에 독일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에서 분열된 독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는 우리나라의 장벽이 들어서지 않도록 왜 최선을 다한지 이해할 것이다. 당신네들은 분단 경험을 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독일 동서분단 역사까지 거론하면서 더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독일의 극우파 정당 일부 정치인들은 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걸 대통령한다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지난달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 없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 인상이 됐었는데 임금이 임상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거짓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LA타임스 칼럼에 실려있네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패스트푸드 고용과 관련한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는데 지금까지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뒤집는 그러한 내용이 새로 나왔네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오르면서 오히려 관련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 저희도 몇 차례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LA타임스 어제의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마이크 힐트직 비즈니스 칼럼 리스트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선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규정이 일자리에 있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숫자가 가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가짜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는 뭔가요? 최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감소한 일자리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었습니다.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가짜라는 주장입니다. 이 칼럼에선 최근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산업연합이 USA Today에 게재한 전면 광고를 통해서 지난해 9월 개빈 유섬 주지사가 그 관련 법안에 서명한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만 개의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는 점 지적했는데요. 그 광고에는 피자헛부터 시나본까지 모두 12개 체인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실제 직원을 감원했거나 메뉴 가격을 인상했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광고에 따르면 이 체인점들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한 유섬 주지사 최저임금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시저널 뉴욕포스트 이런 여러 비즈니스 매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이 퍼졌다는 게 칼럼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가짜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이 힐트지크 칼럼 리스트는요. 노동통계국과 연방준비은행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광고에서 밝힌 그 같은 기간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소했다는 주장은 정부 고용 수치에 대한 노골적인 허위 진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월 이후에도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서비스가 제한된 레스토랑 부문 일자리가 뉴스엄 주지사가 최저임금 법안에 서명하기 몇 달 전이었던 2023년 4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7천 개 가까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자리 만 개가 줄었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근거나 또는 그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3월 25일자 기사에서 나온 숫자로 보인다고 칼럼은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게 4월 1일이니까 그를 앞두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와 기타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고용이 72만 6천6백 명으로 뉴스엄 주지사가 그 인상법에 서명한 작년 9월보다 1.3%가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9월엔 73만 6,170명 고용을 창출했는데 9월부터 1월까지는 9,57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그런 추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UCLA 경제학 교수 리 오헤니안이라는 교수가 자신이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는 후버 인스티튜 웹사이트에 4월 24일 올린 글에 이게 사용이 됐고요. USA 투데이 광고에서 그렇게 1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의 그 출처로 오헤니안 교수의 글을 인용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73만 6천 명 고용이 창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72만 6천 명만 고용이 됐기 때문에 1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칼럼 리스트가 이러한 수치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는 겁니다. 식당들은 일자리 추적할 때 계절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식당 수치를 보면 계절적인 요인이 조정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고용은 실제로 73만 6천 160개에서 74만 2천 5백여 개로 오히려 6천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계절적 요인을 조정시켜 보면 작년 9월 고용은 2022년엔 73만 명이었는데 올해 74만 천여 명으로 증가했고요. 1월 고용은 2023년엔 73만 2천여 명에서 올해 74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칼럼은 수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식당업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1년 중에 보면 4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바쁜 시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각각 5월, 6월에 그렇게 포함이 됐고요. 식당들에서 그런 날들이 가장 바쁘니까요. 거기다가 4월에서 9월 사이는 날씨가 좋은 편인데 날씨가 좋으면 또 외식을 더 자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1월에서 1월 사이는 식당들에서는 상당히 느린 시즌으로 꼽는다 하는데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이런 날 여행 떠나면서 주로 가족들이 집에서 요리하고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당업계 고용은 매년 9월에 최고조에 달하고 1월엔 급락하는 편이고요. 식당업계에선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수치를 발표했다고 이 칼럼리스트는 꼬집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식당업주들이 말하는 입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다르죠. 업주들은 수치를 떠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편입니다. 인건비가 오른 그 비용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칼럼리스트도 고용이 늘었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건 아니라는 점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식당에서 봤을 때 인건비 부담보다도 식자재비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가격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음식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인앤아웃도 이번에 올린다면서요. 인앤아웃이요? 이거 지금 값이 올라가는 건 말도 못합니다. 네. 아이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CPI가 발표됐고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가 다 지금 기대보다는 좀 괜찮은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가 마치는 날 PPI가 발표되는 날이 며칠이 없는데 제가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CPI 자료를 모른 채 회의에 들어왔다가 어제 회의 결론을 내릴 때쯤 그 결론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추측하기로는 마지막에 의견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첫째는 보면 이제 금리가 동결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큰 뉴스가 아니었고 경제 상황 진단을 보면 경제 성장이 경고하고 고용도 좋고 실험률이 낮아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되풀이를 했고 가장 어제 얘기의 중요한 차이점은 5월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좀 다시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5월에 보여줬는데 이번 6월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개선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아마 어제 발표된 CPI 자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4월까지는 그렇게 인플레이션 숫자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어제 올라갔어요. 어제 회의에서 작년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예상치가 원래 2.4,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근원지수는 2.6이었는데 어제는 2.6에서 2.8로 올렸어요. 그 예상치를. 그리고 2026년 숫자도 2.2%를 예상했었는데 어제 다시 2.3%를 올렸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연준의 입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지금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경제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옆자리 걸음을 하거나 조금 오히려 더 압력이 올라간 것 같은 불안감이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는데 5월에 한 번의 숫자는 상당히 좋았다. 상당히 좋았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PPI도 어제 CPI 못지않게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아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위기를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어제 CPI 오늘 PPI 모두 기대보다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느 정도? 어제 자료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에너지 가격이죠. 5월에 에너지 가격이 4월까지는 에너지 가격 부분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5월에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종합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변화가 없었고. 반면에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부분은 0.2%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연율 기준으로 보면 3%가 좀 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좋아진다 하는 부분은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부분에서의 효과가 어제는 많았기 때문에 역시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제 발표된 5월의 숫자가 추세를 의미한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준금리나 횟수를 4번으로 늘려잡았거든요.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금년도 원래 예상은 내년에 3번이나였는데 4번이니까 인하 폭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원래 3번이나 내년도 3번이나 쪽이 금년도로 한 번으로 낮춰지면서 그게 내년에 4번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6번이 5번으로 준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연준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 그 말은 뭐냐면 금년도에 3번, 내년도 3번에서 금년도 한 번, 내년에 4번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추겠다. 뒤로 미루겠다는 것하고 금리 인하의 인하폭도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제 전독교에서 나타난 그러한 숫자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공교롭게도 FOMC 회의가 끝나는 날과 CPI가 발표되는 날이 겹쳤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CPI나 PPI 발표가 일주일 전에 이번과 같은 똑같은 수치로 발표가 됐다 그런다 그러면 오늘 만일 FOMC 회의가 끝이 나는 날이다 하면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 해도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가 물론 CPI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연준은 그 물가 상승 지표에 있어서는 CPI 자료보다는 PCE라고 하는 물가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CPI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 해도 별로 어제 발표하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본인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CPI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어제 회의 때 상당 부분 다들 반영이 됐을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은 좀 서둘러서 했겠죠. 일주일 전에 나왔다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어제는 조금 빠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CPI가 갖는 비중이 아주 막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잖아요.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발표될 때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나 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둘의 연관관계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베스켓 제도라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측정하는 물건을 계속 똑같이 가격 추정을 합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을 CPI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금년도 1월에 사과가 저희가 좋아하는 후지 사과가 있다. 후지 사과 가격이 하나에 50전이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계속 똑같이 봐요. 그게 이제 CPI 방식이라 그러면 PC 방식은 뭐가 있냐면 후지 사과가 1월 초에 50전을 했는데 그게 3월이 되니까 2불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그걸 안 사먹고 다른 값이 싼 사과로 바꿨다고 할 수 있잖아요.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게 PC, 개인소비지출의 물가 지수에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PC에서는 있는데 CPI에서는 없어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오를 때는 PC가 덜 오르는 걸로 보이겠죠. 또 속도가. 또 반대로 물가가 내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PC가 덜 내리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가가 내리게 되면 그전에는 비싸서 안 사먹던 것으로 바꿔갈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PC는 그런 면에서 보면 변동폭이 CPI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은. 그게 하나 차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PC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 우리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현실을 더 PC가 잘 다녀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항목을 추력하는 방식 그다음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제 보통 통상적으로 연준이 얘기할 때는 PC를 보면은 실제 사는 생활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현실성은 PC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은 PC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발표된 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권 순배를 했는데 이게 오늘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에 탄탄하기만 하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은 매주 자료이기 때문에 이 주별로의 변동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앞으로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 매출을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된 지난주 숫자가 꽤 많이 올리긴 했어도 아직도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라 높은 숫자가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에 저희들이 큰 의미를 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용시장이 둔화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고용시장이 변화가 오는 신호일까라는 그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일주일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이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실업자, 신규 실업자가 더 낫다는 점에서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제의 흐름의 변화가 10년 주기로 온다. 주택값도 10년을 주기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 통상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가. 궁금한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즘 시점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여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통계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이 뭐냐면요. 과거의 패런을 읽으면 그 패런에 대한 정확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과거는. 그런데 그렇게 패런이 나왔다. 그런 유형이 나왔다. 그걸 미래에 적용하면 그대로 똑같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경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과거에 이랬다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그 전에 수십 년 동안은 수십 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거의 10년 주기로 바뀌어왔는데 그 주기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까요? 저희가 지난 몇십 년간의 자료를 본 것이 사이클의 전부냐 아니면 경제 사이클은 큰 사이클이 100년, 200년이 있고 중간에 중간 사이클이 있고 안에 조그만 사이클이 있다. 이것도 경제학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지난 몇십 년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형이 반복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30년간의 기간에 대한 유형이고 100년을 보면 30년 편안하다가 그 다음 30년은 굉장히 폭락이 심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이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거 기간, 기간을 지난 10년을 보느냐, 20년을 보느냐, 50년 보느냐, 100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29년도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 이후에 1930년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 대공황이 오기 전에 대공황이 6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60년마다 대공황이 오느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1930년 이후에 1990년까지 대공황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2010년에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형을 보는 건 참조는 하되 그것을 믿는 것은 학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사는 게 인생이고 경제고 사람의 모습이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우리는 도대체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또는 길게 잡아서 1년, 짧게 잡아서 6개월 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예측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듯 한데. 예측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률로.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도 어느 한 주식의 몰빵에서 그걸 가지고 크게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그게 망하느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 하면. 네. 이 주식이 성공할 확률은 10%. 이 주식은 5% 하면 그에 맞춰서 여러 개의 주식을 사 담는 소위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소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위스크, 크게 망할 위험을 줄이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굉장한 위험을 선택을 해도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위험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통의 많은 위험을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은 확률에 의한 그래서 분산 투자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 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 두 가지 선택은 결국 본인의 인생관과 그다음에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일자리 또는 사업의 전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심사숙고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연준은 물가가 2% 밑으로 인상이 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하도 그렇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아주 확고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N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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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